TV조선 오늘의 프로그램 8월의 마지막 날 다채롭게 준비한 TV조선 프로그램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가자 너 한소진씨 좋아하지? 소진 누나 나한테 가족이야 그럼 너가 관심 꺼 올해 남녀 문제엔 가족이 빠져야지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말잖아요 사람 되게 설레 설렜어요 내가? 설레는 말이야 하나 둘 만들고 텔레파시 확인하고 싶어 뭘? 유전자 짜끼리 텔레파시로 교신할 수 있는지 한소진씨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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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끝에 두고 哪ately 넷, 잠깐만요 넷, 넷, 넷 넷, 넷 않고 전화 새 pass me, 우리 아니, 저기, 아니, 전화 할 말이 없어. 너 누구 소리야? 너 누구 소리야? 어떻게 빠져? 나는 아니고 얘네 둘이에요. 얘네 둘이에요. 진짜. 아니, 아니야. 너희는 살 날이 많아, 말해. 괜찮아. 야, 야. 근데 진짜 기자님들한테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도 진짜 있어요. 그 사람도 진짜 있어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제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해 주세요. 9월 14일, 9월 14일. 10월 14일, 9월 14일. 진짜 고백했고. 작은 건 몰라도 수기는 진짜 못하세요. 어렵게 못해 주세요. 고백했습니다. 됐어. 더 늦은 게 없습니다. 진짜. 없을 게 안 보고. 아니, 저걸 어떻게 알았냐고.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하자고. 야, 그 사람은 건드리지 마. 지금 시작했어. 살살 다가가고 있다며. 이거 누가 진짜 불렀어? 네가 무슨 불렀어? 누가 불렀어? 지금 보면 어떡하냐. 자, 우리 서주. 렛츠고. 세상을 꺾고 뒤집을 트로트 여자들이. 방송을 벗어나 시청자 앞으로 한 발짝 다가갑니다. 가슴을 울린 노래와 방송에서 보여준 화려한 무대들뿐만 아니라. 최고 실력자들의 개인적인 매력까지 보여줄 예정입니다. 미스토3 전국 투어 콘서트. 지금 시작합니다. 빨리 왔어요. 기사의 이유. 이거 또 봐야 해. 최소한 시간에 동반자의 유전자입니다. 정치비 왜 가요? DNA 암홀픔면 예정된 웹자를 찾을 수 있는데. 유전자에 모든 답이 있다고요. 지금 만나요. TV조선에서 DNA러버 매주 토요일 밤 9시 10분에 방송됩니다